우리 바다 하늘이 어? 세기씨 뭐해요? 날씨도 좋고 풍경도 예뻐서 셀카 찍고 있었어요 이야 어쩜 그렇게 애교스러운 표정이 나와요 세기씨 천상여자였네요 정말요? 그런데 천상여자라고요? 흔히 천상여자라는 잘못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천상은 하늘 위를 의미함으로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천생은 타고난 것처럼 아주 라는 뜻의 부사로 주로 쓰이며 천생여자, 천생배우 등으로 써야 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타고남 또는 그런 바탕 이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이는 천생은 그는 천생이 얌전한 사람이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아 슬기씨는 천상여자가 아니라 천생여자였네요 준상씨는 천생 아나운서가 분명하네요 고맙습니다 즈 순상 루맨 음 비바라 대리 달성 척 은 sein standpoint mes 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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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